차량직 면접에서 가장 걱정되던 부분은 전공질문이었습니다. 이론을 이해하고 암기하여 문제를 푸는 것과 이론을 면접에서 말로 설명하는 것은 정말 천지차이였습니다. 그래서 필기 때와 같이 면접특강도 와우에듀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은승 교수님의 기출질문 자료와 설명을 바탕으로 기본 틀을 잡고 전공질문을 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공책을 훑으며 예상질문들을 추가하였습니다. 준비를 잘해서 그런지 다행히도 면접에서 생각보다 쉬운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성질문들은 예상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나하나 외우기보다는 키워드를 위주로 계속해서 복습하였고 저 혼자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럴 땐 이런 키워드를 바탕으로 이렇게 답해야지라고 계속해서 연습한 것이 면접 당일에도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후기가 면접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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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